저희 집이고요. 야, 엄청 좋다. 야, 진짜 너무 좋은데. 와, 여기 뭐냐? 와, 레전드인데? 영화 찍는 것 같았어요. 가자! 가자! 아, 이렇게 재미있는 코스가 있는 줄 몰랐지. 인더 수비가 살 찔 줄 알았는데 살 빠지겠다. 우리 뭐 먹어? 와, 정국이 한번 구워볼까? 찢었다. 찢었어? 야, 나 인더 수비 참 좋아. 와, 데 uh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